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은 표현할 수 있는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이 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것들? 그런 걸 고장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찾는 그런 느낌이 있는 옷들이었거든요 편안함? 고급스러움? 갈수록 까다롭게 선택하는 건 소재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또 여기서 산 옷들이 꽤 있어요 이태리 스윕 원단을 사용하고 고급 캐슈너 브랜드 현재 계속 캐리티지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야지만 보이는 것들이 있고 익어가면서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변하지 않음에도 아름다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유연하거나 부드러운 것들뿐인 것 같아요 좀 부드럽고 유연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를 가장 아껴줄 수 있는 나다운 방법?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 텔라라나 아멘